저는 이제 넷플릭스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먹방이냐 지금 이어폰 보이시나요? 오늘 되게 편한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넷플릭스를 보면서 맛있게 그냥 편하게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 볼 거예요 마태imb разных Stick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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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wrap 흑 흑 후 ution 흑 흑 흑 블박 흑 어으 에어으 아무 못 고춧가루 젤리 달콤한 식감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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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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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앵 이 뼈는 고추장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다진 고추냉이를 먹어서 치즈가 잘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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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주황색 오징어 소금 마요네즈로 팽이버섯 응 흠 바삭바삭 오징어 콩나물 미쳤네 숙성 숙성 꼬치 골고루 아.... 소스 배낮이도 잘 어울리네요 달콤한 맛 몰골 바로 달콤한 맛 마요네즈 조합 한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단단한 식감은 따뜻한 식감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오징어 달콤한 식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gamma 닭다리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마늘을 넣어서 마늘을 넣어서 참기름을 넣어서 다진마늘을 넣어서 쌀가루를 넣어요. 치즈가루를 넣어서 치즈가 넣어서 치즈가 넣어서 치즈가 넣어서 오징어 아이스크림 뼈가니 새우 화이트 육즙 소금 후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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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룹 그리고 저는 내맛을 다 먹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스테이크 계란 소금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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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고기 식감이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편하게 먹방을 해봤는데요 우동, 쫄면, 그리고 떡볶이, 순대, 튀김, 꼬마김밥, 피카츄 이렇게 먹어보았는데 굉장히 정말 꿀조합이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못다한 넷플릭스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